이건 이기냐 이거 어떡해 나 엘리자 오메가 각 보였는데 못 가겠네 어 열심히 하면 기빠지잖아 뭐 열심히 하면 그냥 택 풀고 오메가 하고 찍긴 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 주캐라인이네 하필이면 너무 빡세겠다 열심히 합니다 드라한테 괜찮거든요 엘리자가 되게 괜찮은 캐릭터 픽이랑 다크웨이 흘리고 벽으로 아 잡다님이 대회에서 스티브 안하시잖아요 스티브 진짜 잘하시더라 내가 쿵메에서 만나봤거든 아 흘렸어 쿵땅 땅 땅 땅 땅 쿵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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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with 쿵땅 아 연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드라텍품 복구했냐고요 아뇨 드라를 안 돌렸어요 뭐 오늘 돌려서 복구를 해 놓던지 복구로 하긴 해야되는데 요새 시간이 크게 안되네 미스났어요 그렇지! 와버렸고 벽 가버리고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뭐 때리지? 다크웨이브 달려! 하단 좋아요 홈보 당연히 좀 치지 어 심리전 어설틀 그렇지 막지마세요! 와 시갱이 피해진다고 이거? 원래 안피해진지 않나 기골? 아아 심리 지렸다 인정? 오케이! 격으로 원 투 스리 포 으아아아아아아아 개마 너무 센거 많았네 вас 턷 어어 허허허허헉헉 나이스셋발 하허허허 굿 1정 라운드웜 페이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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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오호 약간 내 유튜브 단골 출연이었네 보니까 아아 잘못 때렸다 아아 너무 잘못 때렸다 아아 야 나 EX를 써버렸으면 모르고 미시나가지고 드레오밍 유하이 와 2G 아아 아아 지옥이야 아아 어 아아 지옥이야 지옥 압박 미쳤네 와아 그렇지 한방 하하하하하하 아 이상한거 나가 미치겠네 형님 역시 JDC아이님한테는 안되나? 아아 나이스 기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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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망했어요 어? 어 기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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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왜 안맞아 하하하하 야 뭐야 이거 버그다 왼발이 또 안나왔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버튼이 하나씩 안나가지? 맞지마라 이번에도 나이스 개웃기네 이거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오 오 오 오우 설마 죽나요? 와 이게 살아 아 이게 죽어 아아 아쉽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왕 다음 게임을 안하시나요? 저 인왕 2 할건데 인왕 1이 영상이 거의 다 이제 업로드가 되면? 그때쯤 할려구요 역시 잡다님 가드가 장난이 아냐 퀵표 받으려면 팬 가입 해야되냐고? 팬 가입하면 퀵표 드릴게요 퀵표가 좀 있어서 아 이 집이 진짜 깽이한게 팬 크락까지 감사합니다 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아이고 이 치 점프를 이씨 멍청하네 기존 팬? 주지 뭐 잠깐만 게임하고 있어서 줄 수가 없네 대결하면 이럴때 나이스 다크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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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어어 시행 미쳤다 짠발 다 피해 툭 툭 툭 어게 위험해 위험해 와 대박 드라가 횡각이 근데 좋긴 좋아 툭 스티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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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아 와 개잘 막는다 어떻게 못 이기겠다 곰탱이 아저씨님 10개 선서까지 감사합니다 이따 드릴게요 아 퀵뱅 아이템 사용을 눌러야 돼요 바로 되는게 아니라 퀵뱅 와 시계맹을 아 지린다 어떻게 저렇게 돌았지 아 노오 아우 개잘해 무디겠는데 역시 너무 잘하는데 약간 어둠의 거래소 같은 느낌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겨야 돼? 나 못 이기겠어 역시 월드투어 우승을 수없이 한 그 드라운드오프다 어떻게 이기냐 이거 나이스 한번 흘리고 좋아요 좋아요 대시가드를 잘하면서? 어 샤넬 영하이 안녕하세용 아 아어어씨 뭐하나 허추장 어퍼맞네 아흐흐 이거 못 풀어 이거 못 풀어? 품버 없어? 어우야 예 개잘해 순구리당당이 뭐예요? 아 아밥 양손 그거 좋은 기술이에요 아 뭐야 캔셀이 안돼 끊어버리는데 아 맞았다 아 조졌다 이거 아 강등 당하겠다 아 안되겠다 고우키 스타일로 간다 안되겠어 안되겠어 고우키 스타일로 갑니다 그렇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막혀버렸다 아 그렇지 나 그냥 막힘 죽고 맞춤 이길 랜다 요렇게 긁어먹으면서 오 야 이거 왜 안맞아 오오오 싸대기 EX 왜 안나와 앱앤발 그러게 저기 클린이 왜 안뜨냐 이거지 그걸 쓴다구요 으악 지르는 타이밍 너무 좋고 슬라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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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말했지 막히면 죽는다 마인드로 간다고 뷔가 없는 사람 제일 무서운 법이야 좋아요 그렇지 이게 바로 고우키식 엘리자 어리바리님 하잉 슬라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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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야 지렸더 타이밍 슬라이디 쿨진? 뭔 쿨진 마인드로 내바리님 슬라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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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미쳤네 계속 해주시지 하단 뺨 한 대만 때리면 아 잡기 예측을 못했다 아 나 짬파했어 고우키 습관 미치겠다 아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자주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뺨 따구 중단 원 원 슬라이딩 이거 안아파요 측면이라서 안아프고 연깟 끝까지 앉아있게 이게 바로 태큰과 프라임 레전 요정도 심리죠 가메아메아 뭐야 죽었네 왔고 죽어죽 아 네 김토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간다 샤넬룡이 알려준거 어로로로로로 아하하하 어로로로로 아 아잉 이거 허통 아니야? 아싸 이겼다 걸리네 좋네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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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난다 저희 어머니가 가수시거든요 어 네 자주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수신데 저희 어머니 그 가 노래 가사에도 그게 있어요 숭구리숭구리당당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아 우리 엄마가 맨날 내 유튜브에 댓글다는데 그 뭐지 어떤 시청자가 댓글에 어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적은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우! 어머나 이러고 댓글 삭제했대 왜냐면 그 이제 엄마는 잘 모르셔 유튜브가 생방 같다는 느낌으로 아셔가지고 여기 젊은애들이 보는 곳인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 달아서 애들이 이렇게 놀랬나봐 하면서 막 나한테 얘기하시길래 엄마 신경쓰지마 그냥 그냥 좀 나이서보이는 사람한테는 다 그러는거니까 신경쓰지마 잘 모르시죠 어머니 성함이요? 안알려드리죠 왜냐면 그거가지고 어떤 게라스들이 또 패드립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엄마 아빠 이름은 웬만하면은 공개를 다 안해 괜히 그 좀 선 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일일이 상대하기도 귀찮고 어 안되지 안되지 아 이거 맞추는건줄 신상은 함부로 안가는게 어 에잇 하? 뭐 다 피해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게임이야 어어 다 안받네 나이스한데 은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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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기합 겪고 제이드 다음 지금이다 가비 원 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막았고 점프! EX 안쓰고? 와아야야야 이거 먼저 눌렀으면 이긴건데 아아 너무 아쉽다 하하하 맞았지롱 하하하하 개웃기네 이거 하하하하하 홍림? 홍땅 오케이 아 왜 기술이 안 나갔지 자세가 안 나갔지 노! 폭탄 가자 폭탄 강한거야 빠킹 한 번 흘려주시고 아앗! 컷킹 맞지마! 아앜아앜아앜아앜아앜 에으으으으으으 플라언 바벤발바 하단 기한오퍼! 아! 그렇지! 뭐야!! 데드킹 폭탄 때려버렸잖아! 좋아 잘하는군 오! 강등이다! 오 제발 끝내고 싶어 다크웨이 다크웨이 하단 다크웨이 시계웨이 다크웨이 이렇게 안되죠? 다크웨이 시계웨이 지금! 어우 까비 아이고 어 뭐야 뭐지 방금? 뭐지? 가만히 계셨는데? 순간 갈린줄 아하 살려주세요 끝 어허우 약한데? Indэт vivre 근데 또 다큰 이스컬 슈 슬라 한 방이죠 슬라 한 방? 슬라! 으아아아아아악! 아이 재기랄 아쉬운데? 아이 병신아! 아아 아 죄송합니다 뭐하니 엘리자야 막았지? 모르겠고 하단 모르겠고 준단 모르겠고 하단 아니! 오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김왕권 아 너무 아쉽다 아 이거 이겼으면 몰랐는데 엘리자 0강 맞고요 딜키 한 다음에 넘어뜨릴 수 있어요 기 두개 있으면은 이제 컴보되고 어우! 나 이거 안썼어! 우와! 데쉬웬워프가 우와아 우와아 말도 안 돼 기회도 안 나요? 모르죠? 이거 모르죠? 이거 모르죠? 이거 벽 부시고? 벽 부시고? 벽 부시고? 아 나이스 바로 뺨 때리기 횡신 돌거 예측 해버렸죠? 개 잘하죠? 좋았죠? 아 오른손 아 오른손 왜 눌렀다 말았다 하냐고 왜 이러는거야 철권 써보면 돼 싸 대 애기 싸 대 애기 어 어 폭발? 와아 개 잘피 않나 너무 잘피 않나 행신이 미쳤어 어 으잇 어떻게 푸는거야 못 푸는거 아냐? 풀리는거야 저거 이마나 나이스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숭당당당 에잇 아 지려갖고 지금 있냐? 한건 아니고 어 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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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영각 4대 마저도 이기고 쩝 쩝 쩝 쩝 영각 4대 마저도 1초당 한 대씩 해가지고 4초 계산했을 때 체력적으로 유리했고요 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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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랄마 쩝 쩝 어 벽하나? 어설틱 그렇지 이댄 뭐 때려야 돼? 스피드 샤넬님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 야 호민기였는데 경신킥! 강하다 저 일진킥은 너무 센 것 같애 대전이 나이스! 나이스! 이겼다 가뎜사 한단 아 대박 응 2 오케이! 저거! 한 라운드가 이기면 이기는 거야 가자 나이스 카운터 아 까부지 갔다 나이스! 소화했습니다 이겼다!